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보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할 일은 에발산에서의 감사제사입니다. 둘째, 이제 곧 가나안에 가서 행할 일은 그리심산에서 순종을 에발산에서 불순종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셋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제사장 나라의 긴 미래 이야기입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 긴 미래의 순종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 긴 미래의 불순종의 처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67일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리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줄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오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유리되 이스라엘아 참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기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유리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로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28장.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궁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낙위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틀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귀리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조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사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업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낳은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일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실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굴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만나세대들에게 가나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가나 안에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섯 집화씩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제사장 나라 율법의 모든 귀례와 법도를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급 세대에게는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 만나세대에게는 신명기 28장을 통해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